나이트클럽 조명 앞에 서 있어요. 예예예. 내가 뭐 하는 일인가 이게. 노래도 뭘 불렀습니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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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말로는 진짜 노래 뭐 불렀습니까? 뭐 불렀습니까? 제가 참 조용필 씨를 좋아했어요. 조용필 씨 노래하고, 그 겨울에 찼찌? 캬! 꺄아옹! 네. 그거 하고. 바람 속을. 김수희 씨, 에모 뭐 이런 거. 에모 이거 업소에 업소에서 맥키는 게 에모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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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한 질문입니다만은 거기 오래 찼지? 저것만 불러줄 수 있어. 아니 왜냐면. 저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무반주 저것만 불러주세요. 어떡하면요. 살짝 불러주세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아 역시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나마 그림이 떠올라. 이 노래 하시기 전에 차에서 울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러고 올라가서 노래 하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제가 너무 싫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음악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서. 정말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자기 전에도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제 CD도 다 없애버리고. 제가 슬퍼지는 일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음악 안 듣고. 그 다음에 술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울지 않기. 그 세 가지를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활동을 하면서. 갔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40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40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40대를. 빚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 그거. 갚느라고. 인생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생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살아왔던 것 같고. 그 부패 사업이. 돈 많이 날렸지만. 엄청난 걸 얻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배우 김에 속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다시 한번 사장님 소리 또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제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저 부패음씨가. 어떤 배우를. 가을 봄아. 저때 화장 하나도 안 하시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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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두 사람인데. 하하하. 순애. 순애 맞지? 아우. 맞구나. 아우. 오 순애 맞구나. 어. 아우. 아우. 순윤. 네. 당신이 버린다. 순윤이 맞아요. 세상에.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 세상에 니가 어떻게. 바로 어머니세요. 아 싸쟁이. 현실 풀어주세요. 최고야 싸쟁이에요.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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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요번이. 죽을 자리 좀 더 보여요. 참고 싶으세요. 진작 그렇게 생각하니? 예. 그럼 죽어. 동성애자에요. 예. 도구하실 거에요.